반갑습니다 탱탱한 언뜻이로 인사드립니다 탱글탱글 반갑습니다 오늘 카스온라인2 좀비하우스라는 모드를 해보려고 해요 좀비하우스 모드가 하늘에서 재료들이 떨어지는데 그런 재료 막 여러가지 파편들이 나오는데 그런걸로 명당을 만들 수 있는 카스온라인2 오예아 그런 약간 그 핀 난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거였거든요 그런거 나왔다가 한번 해볼게요 와우 탱글탱글 보소 참고로 이 아이디로 그 전에 대머리할때 할래했는데 너무 선정적이어서 뺐습니다 탱글탱글한게 왜 야 이거 그냥 진짜 이거 옷 색깔만 이거 그냥 여기다 살색만 해도 살 아닙니까 그쵸 여기다가 진짜 살색만 칠해도 한번 칠해볼까 자 여기만 살색만 칠해도 진짜 살색 어떻게 하냐 대충 뭐 살색 여기 대충 여임비용 살색이 뭐 어떤색이야 여임비용 할거 여기네 살색 대부 이색 아닙니까 아이 거지가 않네요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채널 유자치로 가볼게요 방 만들기 캐주얼이 뭐 이딴거 말고 클래식 미션이 딴거 말고 좀비하우스 아 일단 비번 가릴게요 자 맵은 이렇게 있네요 이스테이트 해보자 이스테이트 일단 인원 많으면 재미없으니까 16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번 11인데 풀게요 들어오려면 들어오세요 비번이 막 걸려있죠 어 어 어 얘들아 어 어 아 아니야 지금 그제 패치중이지? 그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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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치중이에요 모든 분들이 여기 보세요 원래 카스2 유저가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패치중이에요 지금 들어올려고 막 지금 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립니다 여러분들 카스2 진짜야 제 원래 저랑 똑같이 패치했는데 제 컴퓨터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패치 속도가 제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고 나무분들은 지금 계속 패치중이에요 아닙니다 뭐 해물이니까 저 랭킹 그래도 12위에요 스티커 아니면 그래도 30위 안에 들었을거에요 아니에요 흐헤헤헤헤 카스2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카스2 상점 볼까요? 카스2 와 이거 뭐에요 이거 화육망상이 아니에요? 뭐야 뭐야 요술봉 보소 포세이돈의 요술봉 하지만 야 뭐를 하던 엉덩이 눈이간다 이스터2 예스 어키덕히요 예스 아 이런거 좋아 아니 흐 아니 뭐 윙컨 전투 준비 완료 어휴 씨발 이거 밖에 없냐 야하 왜 이거 밖에 없냐 다 자냐? 다 내일 급식 먹으러 가냐? 괜찮아 야 일단 가자 언제나 오겠지 아 야 기다리자 와 내가 또 게임하려고 기다리는거 처음이네 야 왜 안들어오냐 야 으하하하하하하하 깔고있죠? 그러죠 어허이 왜 급식 먹으러 가로 자고있냐 아으씨 아니야 태물 아니야 사람들도 이제 막 하고있는건 깔고있어 보세요 지금 깔고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게임하려고 이렇게 용량 분명히 이 친구들이 있을 거에요 이 친구들 중에 형한테 허락 맡아서 게임을 까는 그런 불쌍한 친구들이 있을 거에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죠 응대야 보여주삼 여기요 아니야 요 아이 템은 아니야 나 계속 그런치고 하는데 나 랭킹 12야 물론 랭킹 부질없는 것이지만은 씨바 추첨좀 해주세요 추첨좀 해주세요 추첨좀 해주세요 이 슬슬할까? 아 유튜브 이거 기다리고 있겠네 가자 에잇 춤을만하자 얘들아 가자 자 갑시다 아무튼 좀비하우스 정말 어떤건지 일단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정말 좋아하는 그런 류의 그런 진짜 게임 모드면 정말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협동은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거 주워갖고 한다고 하네요 봅시다 이 스테이트죠 여기가 그거죠 여기 여기가 막 올라가서 원에서는 여기서 올라가서 하는건데 야 이거 왜 이거 화면 못 움직여? 2로 둘 수 있어요? 그럼 설마 탱크로 둘 수 있나? 아닙니다 네 카스트 아이디 필요없습니다 제가 알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뭐 그거 쓰지 않습니까 그냥? 100발짜리 G3 뭐 100발짜리 그냥 하면 되잖아 그죠 자 10초 기다립시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필수면 안되네요 얘들이 지금 아 가볼까? 게임 시작된다 중화기충 이게 최거야 이거 이게 최고야 뭐야 어떻게 해 얘들아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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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여기 명당 valued crews 같이 으악 야 Я 안가져 야 명당 명당 야 명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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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존나 무겁네 배달이여 야 명당 명당하자 야 어디가 명당이냐? 그래 거기 막아 어우씨 그래 야 여기 이런 데 막자 이런데 야 방이 최고야 방 야 여기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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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로와 여기로와 그렇지 야 방이 최고야 야 근데 야 이제 꺼져 야 야 방해하지마 야 꺼져 이제 꺼지라고 야 더이상한데 이 이놈 꽉 찼어 만원 만석 만석이야 만석 오케이 만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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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이거 못오는거 아니야 이거? 야 이 안에서 나오는거 아니야? 설마 야 근데 여기 몇명 있냐? 야 큰일 아닌데 이거? 이거 좀비되면 큰일나 설마 좀비 안되겠지 야 일단 좀비되면 죽어 일단 좀비되면 바로 죽어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마요 시잇! 시잇! 어떻게 나가 야 어떻게 나가 하하하하하 임패짓 해버리면 화면이 떨어지네 따라오지 말고 각자 만들어 각자 각자 명당을 만들어 야 그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아씨 이스테이트 하는게 잘못이었어 이스테이트 하는게 야 아니면 야 지하실 지하실 지하실에 가보자 지하실 지하실 그래 여기 좋아 그래 그래 이거야 야 오 최고 좋은데? 야 비켜 비켜 니들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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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괜찮아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여기서 나오겠어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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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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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막은거야 이게 더 해야되지 않냐 이거 아 이런이씨 어 어허허 어 아 깨써 깨써어어어어엏 으헤헿 야ع 아 이게 내구도구나 아 각각 내구도가 있네에이 아이 씨 개빡치네 진짜 하! 아 이게 부서지네에에 아이씨 하하 이거..이것도 해야돼 어이 개빡쳐 야 근데 아니 이게 아 이거 사람이 너무 괜찮아 이거 10명을 하겠다 10명 부서지면 의미없잖아 근데 이게 네고도가 다 다른 거 같애요 이게 다 네고도가 다 다른 거 같아서 일단 갑시다 어 여기 없네? 이 명당을? 얘들이 이리로 안갔네 야 인간 어딨지 인간 뭐야 부스팅 중이야? 야 여기 모독이 망하셨네 어? 야 여기 아 오? 올라가려고 막 여기 쌓았던거네 여기에 야 인간 어딨냐 인간? 적 빨개 나면 어 됐다 야 근데 이거 너무 좀비가 유리한거 같은데 맵 자체가 좀 그런가?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카만히 안일수라 하거든요 카만히 있으면 좋을텐데 아 아까 본 장갑차랑 저 바위가 내고도가 쩔어요 아이씨 그러긴 한데 이거를 안에서 해버리면 또 이게 또 크게 있다보 크게 있다보니까 안가져 야 바위에 조금만 와 조금만 오? 오 좋아 야 좋아 야 야 더이상 오지마 더이상 야 오 야 개좋아 야 오오오 아 오오오 안돼 안돼 maj 오 야 가 가 아여 몇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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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야 개좋은데 고정 어떻게 이거 어 고짓된다 구나? 이게 오오오오 개쩔Sch 켜져 야 좋아 야 아이 고정 고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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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는 3을 못합니다 고정된건가 이거? 아닌데? 어 됐다! 우와! 오케이! 야! 야 이거 할만한데? 야 기다려 기다려 야 너만 아니면 돼 너랑 나만 아니면 돼 좋아 이씨! 뭐야 아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우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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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앗! 낼려是我! 리 로닝! 속rist 총! 야야야야 옆으로가 옆으로 야 너무 가깝잖아 뒤로 가 뒤로 Lex B 그렇지 그러지 though 오케이 오케이 조심X2 존나조심, 존나조심 리로링! 아 이 새끼야, 야 부시라고 쏘네, 야! 부숴나, 부숴면 안돼! 대가리 됐어, 대가리! 대가리 됐어! 리로링!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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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오호야, 안돼! 아냐, 아냐, 이거 괜찮아, 이거 딴딴해, 이거 짤지? 으아아아아아아아! 시발! 전대빵! 으악! 야! 아, 이거 두명은 안된다, 이거. 아, 이거 케비넷도 안돼. 어이C 비키나면 좀 빨리 좀 비켜라. 아유... 아, 좀비가 너무 좋다. 그쵸? 좀비가 체력이... 와, 여기 막아났네? 그니까, 한두명으로는 불가능하네요. 아 rec'ака..? 야! 미쳤냐~? 그거로 에러시스트죠? 헣, 엘 이C 여기, 어, 여기 아까 본거 같은데? 좀비였나? 아이씨 수리가 된다고요? 어디저 chemicals 자 각각 ese 수리가 된다구요? 수리 안되잖아요 수리되면 사기잖아 말도안돼 수리안되요 딱 이정도 밸런스가 좋습니다 진짜 그니까 이 맵 자체가 좀비가 유리한거 같기도하고 아니면 수리할 수 있는 벤치를 사야되요 상점에서 캐시에요 아 진짜요? 넷슨 개새끼들 하하하하하하하하 넷슨 개새끼들 하하하하 넷슨 일을 이해할 수 있는거죠 안돼 어떡하냐 이거 이게 아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은 어디서 맞고 있는거야? 어? 어디서 잡고 있는데 뭐지? 뭔지 모르겠네 야 일단 그러면 근데 여기 총이 너무 약하다 그니까 제가 카스에 뭐 이거 뭐 그렇게 된게 아니고 너무 약해 이게 여기 뒤에 1층 여기가 올라갑시다 야 일단은 이런거 들고와서 침실에 침실에 한 세.. 네명만 있으면 되요 네명만 에R 오 알겠는데 나까지 나까지 알겠는데 나까지 아핫 알겠는데 나까지 어 이쁘거 야 알았다살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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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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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지 야 끝이야 끝 야 와 야 일단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못 치나 이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좋아 야 막아 막아 좋아 못 오게 막아 못 아야 야 아냐 아냐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야 기다려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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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꺼져 야 야 꺼져 만원 만원이야 만원 만원 만원이야 야 안 돼 안 돼 이러면 사람 오래되면 안 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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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떡하냐 설마 여기서 나오겠냐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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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X 이름 줄 알았어 아우 왜 또 너야 아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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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껴어 쟤 껴어 쟤 껴어 얘 쟤 껴어 얘만 잡아 리러댕 오케 야 좋아 껴어 껴어 좋아 아 꺼져 아 꺼져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야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안 돼 안 돼 아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오케이 막 꺼지러 아우 후 껴지러 아우 좋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쟤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리러댕 쟤잉 하하하하하 닌간들이여 야 일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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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혹시 몰라 뽀개지자마자 바로 이거 둘거야 뽀개지자마자 뽀개지자마자 야 어 뚫린거야? 야 어떻게 뚫렸어 여기가 야! 야 어떻게 뚫렸어! 아이씨 아니 밑에 왜냐면 이게 뽀개지거든요 이게 야 뭐야 이거 체력 높네 아이씨 아 근데 괜찮다 여기 아이씨 아깝다 아 얘 껬나 아닌데 낀건 아닌거 같은데 에이 끝나보다 아아 진짜 물건 밟으면 고정이 안되고 점프로 밟아도 고정이 물건 밟으면 뭔말이 그게 아 설마 야 이 안에 있는거야? 설마 총소리 없는데? FOOCK! 어떡해 괜찮아 갈수있어 갈수있어 흐흐흐 야 아야 괜찮아 이거 금방해 금방해 야 물건 뽀개 야 뽀개 물건 뽀개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덜시고시고 들어간다 덜시고시고 들어간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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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얼마 안남았어 야 얼마 안남찜 야 이 좀비들 빨리 이리로 지워놔줘 지워놔줘 얼마 안남았네? belt 아핰힛야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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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이 으앗 으아하씨 아 나도 이거 적절하게 쫄로 가 예? 흐하하하 아 나도 저길로 쫄로 가야되는데 아이씨 일단 이 모드가 하늘에서 랜덤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걸로 길을 막거나 명당을 만들어야되요 명당 일단 이 스테이트의 명당을 만들기 싫다 같아서 이 스테이트 했는데 이스테이트가 더 어렵네요 나한테 뭘 열려고 애들이 계속 막 그래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아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되는데 이게 또 카스1과는 다르게 좀비되면 그냥 X 되는거거든요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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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키 렌치로 때리면 됨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파래지거든요 근데 왜 안되지 너무 가까이 서서 그런가 안돼 안된거 같은데 이거 왜 안되지 된건가? 아 된거에요? 아 됐다 됐다 야 일단 아아 이중에서 좀비가 안나타난 야야야 일단 다 떨어져 각자 방 구석에 떨어져 아이씨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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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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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아 이럴줄 알았어 와봐 아아 나 진짜 개빡치네 어떻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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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10명에 진짜 제일 좋은거 같아요 일단 16명 하긴 했는데 갑시다 아 인간들 분명히 또 지하실 있을거야 지하실 솔직히 지하실이 좋아요 제가 또 어그를 끌어주면서 딱 여기로 오세요 하니깐 여기로 온것이지 우와아 얘들 으아이씨 괜찮아 이거 반대로 가야지 우와 자 반대로 갑시다 아따 얘들이 반대로를 모르나보네 2분 남았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처만 하하하하하하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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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깨졌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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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자는 네꺼야 저 여자는 네꺼야 좋아 숙주야 들어가 여자야 얌얌얌얌 쩔쩔쩔 더블캐 비켜라 이거 내가 다했다 어 비켜 저기가 혼자 남았고 오 야 여기도 괜찮은데? 잠시만 솔직히 여기 괜찮다 어 여기를 막고 여기로 오는거만 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여기를 막고 여기로 오는거 아 여기를 막고 여기로 오는거만 사람들 한 세명 모이면 세네명 모이면 막을거 같은데 아 근데 맞다 총이 약하죠 아 총이 약하네 야 좀비가 너무 앞두고 위요리한데 여기 저기를 제가 장갑차로 한번 해볼까 비켜주세요 갑니다 자 야 출전관 즐겨주셨기 야 야 야 야 야 야 놔줘 그거 놔줘 고마워 장갑차 필요해 한식대전 안받냐 장갑차 필요해 임마 고마워 자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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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막아 여기 막아 야 됐어 됐어 이제 여기 막아 이게 막아야되는데 좋아 야 야 물건 왜이렇게 부족하냐 좋아 야 야 더 가져와야돼 야 야 야 더 가져와야돼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 문자 못듣냐 안되네 야 좋아 그런거 좋아 내가 가져갈게 오케이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야 이거 너무 쉽게 뚫릴거 같은데 이거 좋아 좋아 오케이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5 8 7 6 5 3 교수들의 스퍼크가 뭐야 됐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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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좋아 완벽해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야 형국이 일축이 일축이다아 좋아 좋아 뒤만 잘 막아줘 친구 좋아 그렇지 그렇지 올려 좋아 어 하나 가져올 수 있을거 같은데 오 어 어 어 꺼져 꺼져 하하하하하하 좋아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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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소 조심해소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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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가 야 좋아 좋아 야 아니 거기 막으면 어떡해 여기 가져와서 여기 해야지 어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괜찮아 2분 막을수 있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야 너 총 그런춤을 들어 기관춤을 들어야지 임마 장관차 안뽑해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흐헤헤 장관차 내구도 개핵쩐 하하핰 하하핰 여기 있는거 아냐 아..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이쁘우? 혼자야? 오빠! 혼자 와서? 내가 집에 가게 해 줄게 아니, 존나 많이네. 진짜 4명인가 5명친구 같은데 나만 죽이려고 한다니까 오빠 기다려봐! 야! 빨리 때려, 이거! 이거 때리면 부서지는데, 들을 수 있어 그렇지 고칠 수 있는데, 그 고치는 거 사야 된대요 캐시 상점에서 음... 안녕 안내면 술래 캠시 슬라이드 어! 야야야 어! 어! 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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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후회한다 그렇지 아! 여기 화장실도 있지! 아! 봤더니 여기 화장실도 있죠 모르게 왔지만 솔직히 갈 수는 있습니다 이 뒤에 너 뭐더냐? 너 뭐더냐? 야! 아! 얼마 안남았네! 아! 야! 저 나머지 인간들은 어디있는거야? 설마 저 위에있는거야? 어이씨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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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싶다 나도 사고싶다 갑시다 아이씨 어디가 날까? 여기가 제일 좋긴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다음에 할때는 무조건 사람 없는걸로 좋아 아 뭐야 야! 냅둬! 아 치고 있는데 야! 냅둬라 내꺼! 아이씨 진짜 뭐더냐? 오! 개 완벽한데 아잠만 아이씨 아이씨 야 꺼져 아이씨 이거 얘들 장난 아니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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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아 야 야 야 야야야 헐 개쩌는데 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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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내려와 거기 좀비 좀비 다 거기 내려오라고 배아채 개쌍 내내 펭티보기 전에 와 쩌는데 아닙니다 좋아 아니 밑에 뚫릴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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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와 아이 좀비 좀비 보고 아이 그 총 보고 있었어요 여기 어디갔지? 허경영! 불쌍한 새끼 씹 죽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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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놈! 좋아 아 아 씹 쏴야지 얘들아 하 씹 답답 아 얘들이 나가네 얘들은 못하겠다 아 답답해 진짜 아 아이 장전 일부러 장전하라고 내가 10명 어 10명 아우 장전 겹친 것도 있고 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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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 봅시다 이탈리아? 솔직히 제가 이탈리아 아니 밀리샤 해보자 밀리샤 10명 솔직히 10명 밖에 안됩니다 16명 있는데 16명 절대 안될 것 같아요 아까와는 다르게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또 확실하게 재밌게 해봅시다구요 그리고 에어엤 원 1 2 2 2